오늘 방금 읽었던 15장 후반부 내용인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게 분깃으로 주었던 지역의 내용들인데요 그 전후 14장하고 오늘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14장에서는 달라 그 내용이 있었고 오늘은 헤브론 땅을 취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땅과 함께 또 하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갈렙이 비록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헤브론 땅의 기업을 달라라고 믿음으로 요청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 신앙고백 어떻게 보면 45년 전에 정탐군 12명 중에 한 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그 땅을 두루 탐지했을 때에 헤브론 땅이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밟았던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취하며 또 싸워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될 그런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받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취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확실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갈렙이 취했던 땅이 어디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헤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리앗 아르바 그렇죠 기리앗 아르바라고 하는 뜻은 아르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르바의 도시 아르바는 누구냐면 안악의 아버지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악이라고 하는 안악자손들 안악자손들이 가장 큰 민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대적해야 될 그런 엄청난 큰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헤브론이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안악자손들의 핵심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난 땅 그러면 이제 안악자손들의 죄가 관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주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점 도시 중에서도 거점 도시인 헤브론을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이미 45년 전에 봤고 또 지금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소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이 왜 중요한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이 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었던 마물에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 400세계를 두고 바로 이곳에서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매장지를 위해서 자기에게 처음으로 땅을 구입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미래의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땅을 다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모든 이 가난한 땅에 실질적으로 값을 주고 지불했던 유일한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그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값을 취해서 구입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본인에게는 이미 여기가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갈렙이 이어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마물에 다른 이름이 헤브론 또는 지금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400세계를 주고 구입을 했는데 창세기 23장 17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물의 앞, 마물의가 헤브론입니다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한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석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마물의, 기랏 아르바 거기에서 땅을 취해가지고 거기를 매장지로 삼았던 이유가 있죠 왜? 여기는 자기 땅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기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 이후의 삶에서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곳에 누가 묻히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부인 리브가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부인 사랑했던 부인 말고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 이 여섯 명이 이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도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 있죠? 요셉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도 팔려가서 애곱의 총리가 됐던 요셉도 죽을 때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유언을 남겼습니까?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루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곧 죽을 텐데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애곱에서의 총리의 삶을 살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부자로서 살고 있었고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었는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죽을 때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약속의 그 땅 가운데에 나도 함께 묻히고 싶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애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한 땅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원을 남기죠 이 굴은 가나한 땅 마무리한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제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나를 이제 거기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실제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요셉의 이 시신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탁했던 이 요원의 말씀이 나중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이 헤브론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비전에 동참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죠?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자기 시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비전에 맞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자기가 그것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헤브론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 입장에서는요 이 일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주었던 그 땅이 실제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의 감격 속에서 이 일을 85세라고 하는 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거기서 14절에 보니까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안악의 아들들이 되기는 좀 힘들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아들에 대한 번역이 이제 벤, 복수 히브로로 이제 벤이의 아들인데 그 이제 복수형으로 쓰이게 되면 이제 후손 또는 자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후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악의 이제 후손들인 세세, 아희만, 달매 그렇죠? 안악같이 이제 거대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만큼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다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사실 11장에 보면은 이미 안악자손들을 다 무찔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남아있던,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헤브론 땅에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남아있었던 사람들인데 갈렙이 그것을 용답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내고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가난 땅을 점령하는 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가난 땅에 있는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 또는 우리 삶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죄의 문제와의 싸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무찔러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한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떤 죄의 영역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무찔러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사라질 때 주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흐릿해지기 시작할 때 뭐예요? 죄인식조차도 약해지고 또 이 땅을 내가 왜 점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도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전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지난주 1부 예배 때의 내용인데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지니까 정신 차리고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레베 이 헤브론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갈렙 후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소망이 있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진격해 들어가서 15제를 보니까 드빌 주민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그래서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갈렙이 직접 하지 않고 이제 그 후임자를 찾는 입장에서 누구든지 이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7절에 뭡니까 아우인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 그러니까 이제 갈렙 입장에서는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가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한 이 온리엘이 결국은 기랏 세벨을 치고 뭐예요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어갈 듯한 모습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이미 여우수아가 죽고 또 갈렙도 죽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 흐릿해지고 뒤에서는 결국은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비전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아주 암흑기로 접어든다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온리엘 첫 번째 사사의 때는 갈렙의 이 믿음 또 여우수아가 이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 그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전히 승리의 내용으로 여우수아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갈렙의 딸이죠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에 갈렙에게 결혼 예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예물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18절에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유에게 내림해 갈렙이 그에게 묻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겹 땅으로 보내시오니 내겹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죠 그래서 악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렛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내겹 땅에서 계속적으로 정착하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사가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비전에 걸맞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함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것을 같이 구합니다 그럴 때에 부모로서 정말 너가 귀한 것을 구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허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야기를 할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물에 대한 상징성이 결국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전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끊이지 않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생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때에 소생하고 힘을 얻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사가 윗샘물, 아랫샘물 샘물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그것을 취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또 악사가 구했던 그 샘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영역이 다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로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악사가 이 내곁당에 이 샘물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구하오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강구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